안녕하세요. 100세 시대에 맞게 행복하고 건강하게 오래 장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50대 채널입니다. 오늘의 영상 주제는 식탁 위에서 가장 손쉽게 바다의 신선함을 만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김입니다. 김은 바다에서 나는 채소이기 때문에 마그네슘, 칼슘, 그리고 철분과 같은 미네랄이 가득합니다. 또 김에만 들어있는 수용성 식이섬유인 포피란이라는 성분은 피를 맑게 해주고 체내에 노폐물을 흡착하여 배출시켜줌으로써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혈압과 대장암의 발병률을 낮추는 놀라운 항암 효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맛도 좋고 먹기도 간편하며 칼로리까지 낮은 김에는 혹시 단백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아시나요? 김 100g당 단백질이 무려 36%나 들어있습니다. 소고기는 100g당 단백질이 26%이기 때문에 김은 단백질 비율이 소고기보다 높은 식품이랍니다. 그래서 김을 하루 한 장 이상씩 1년만 꾸준히 먹으면 눈처럼 하얀 머리카락이 까맣게 바뀐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에게나 좋은 웰빙 식품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보약보다 좋고 누구나 즐겨 먹는 김도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거나 또는 서로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과 함께 먹으면 몸에 독이 되어 여러분의 건강을 위협하고 심지어 암과 치매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다음 3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김을 잘못 섭취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두 번째로 김과 궁합이 맞지 않는 상극인 음식은 무엇인가? 세 번째로 김과 함께 먹으면 몸에 보약이 되는 최고 궁합의 음식은 무엇인가? 이 3가지를 중심으로 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김을 잘못 섭취하는 방법은 바로 김을 생으로 드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영양분이 풍부한 김을 그냥 생으로 드시면 김이 가지고 있는 많은 이로운 영양분을 모두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김을 건강하게 드시려면 프라이팬에 살짝 구워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김을 구우면 비타민이 파괴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실 텐데요. 다행히 김에 함유된 비타민C는 열에 강해서 구워도 파괴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답니다. 농촌지능청에 따르면 말린 김과 구운 김의 비타민 함량을 비교하였을 때 구운 김의 비타민B와 비타민C 함량이 더 높다고 합니다. 또한 김을 구우면 초록빛이 나는데요. 이는 피코시안이라 불리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서 고혈압과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는 효능이 있으며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구운 김은 입냄새 제거에도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피코시안 성분이 구취의 원인이 되는 성분을 분해하여 입냄새를 제거해주고 구운 김을 씹으면 침샘이 자극되어 세균 번식을 막아주기 때문에 구강 건강까지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 앞으로 혈관 건강과 구강 건강을 위해서 김을 살짝 구워서 드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기미, 특히 당뇨인에게 인삼이나 홍삼보다 훨씬 좋은 보약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당뇨 환자는 신체대사의 균형이 깨진 상태라서 일반인처럼 똑같이 먹어도 영양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특정 영양소 결핍이 나타나기 쉬운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비타민B입니다. 비타민B는 우리가 섭취한 음식을 에너지로 바꿔서 에너지 역할을 하는데요. 하지만 당뇨 환자의 경우 밥을 먹어도 에너지가 만들어지지 못하니까 기운이 딸리고 힘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에너지로 쓰이지 못하는 영양분들이 혈액 속에 고스란히 찌꺼기로 남아서 고혈당과 고지혈증을 부르고 내장 지방이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들의 뱃살이 금방 찐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당뇨인들이 무엇보다 신경 써야 하는 것이 비타민B 보충을 잘해야 하는 것인데요. 다행히 비타민B가 독보적으로 많이 들어있는 식품이 바로 김입니다. 같은 해조류라도 미역이나 다시마보다 월등히 높아서 김을 하루 두 장 정도만 먹어도 비타민B 하루 섭취 필요량이 충족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자주 먹을 김이라면 가급적 생김을 구입하시고 열을 가해 살짝만 구워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김이 가지고 있는 많은 영양분을 모두 흡수하시려면 김을 드실 때 진간장에 참기름을 살짝 넣어서 찍어드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김과 최악의 궁합음식은 바로 도토리묵입니다. 의외로 놀라신 분들 많으시죠? 맛있게 묻힌 도토리묵에 김을 뿌려 먹으면 정말 꿀맛인데요. 그런데 김과 도토리묵은 맛은 좋지만 건강에 좋은 궁합은 아니랍니다. 도토리묵에는 탄닌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탄닌 성분은 몸속 콜레스테롤 농도를 줄이고 체중 감량을 돕는 고마운 성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탄닌 성분이 김에 풍부한 철분과 만나면 탄닌철이라는 결합물이 되어 김의 철분이 체내에 흡수되는 것을 방해하고 그대로 몸 밖으로 배출된다는 것입니다. 김의 철분은 무려 미역의 18배 이상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빈혈 증상이 있거나 철분 섭취가 필요한 분들의 경우 빈혈이 악화될 위험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비록 건강을 위해 김을 드셨지만 도토리묵과 함께 드시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토리묵의 철분과 영양이 풍부한 김을 함께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건 바로 도토리묵을 끓은 물에 1분 정도 데치는 것입니다. 도토리묵의 탄닌 성분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끓은 물에 1분 정도 데친 후에 김과 함께 조리하면 김의 철분 흡수율을 높일 수 있답니다. 그러니 잊지 마시고 도토리묵은 끓은 물에 살짝 데친 후에 김과 함께 드시면 김과 도토리묵이 가진 각각의 효능을 모두 챙기실 수 있답니다. 세 번째로 김과 함께 먹는 최악의 궁합 음식은 기름과 소금입니다. 조미된 김에는 생김보다는 염분이 3배 이상이나 많을 뿐 아니라 아무리 신선한 기름을 사용해도 오래 두고 먹으면 공기와 햇볕에 의해 기름이 빨리 산패되기 때문에 유해 성분이 생기고 체내의 활성산소를 증가시켜서 건강에 좋지 않답니다. 그렇다면 감칠맛 나는 조미김을 아예 먹을 수 없는 것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조미김을 가정에서 만들 경우 보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참기름과 카놀라유 기름을 1대1 비율로 섞어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기름에는 다른 기름에 없는 리그난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바로 이 성분이 천연 항산화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김의 산패를 늦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참기름을 비타민 E가 풍부한 카놀라유와 함께 섞어쓰면 김 속에 비타민 C의 흡수율을 높일 수 있어서 혈관 건강에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다만 조미김에 짠맛을 추가할 때는 김 자체에도 나트륨이 풍부하기 때문에 소금 대신 새우가루를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른 새우가루를 기름에 섞어서 사용하면 김에 간이 골고루 배어서 감칠맛이 더욱 높아진답니다. 게다가 마른 새우에 풍부한 칼륨이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도와줄 뿐 아니라 새우에 함유된 아스타잔틴은 혈관 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혈관 건강에 더욱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한쪽 면에만 기름을 바르고 김에 기름 바른 면을 서로 맞닿게 두 장을 겹쳐서 김 양쪽 면을 고루 뒤집어가며 약중불로 구워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장을 맞닿게 해서 구워주면 김이 타는 것과 영양성분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향 보존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조미된 김은 가능한 빠른 시일에 드시고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 밀폐용기에 보관해서 지방 산화를 막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고혈압 약을 복용하는 분들의 경우 시중에서 판매하는 조미김을 드실 때는 소금을 살짝 털어내고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렇다면 김과 함께 먹으면 김의 영양을 극대화 시키며 몸에 보약이 되는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김과 궁합이 좋은 음식 두 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김과 함께 추천드리는 최고의 궁합 음식은 바로 계란입니다. 계란과 김은 영양면에서 뿐만 아니라 맛도 훌륭해서 완벽한 조합을 이룹니다. 나이가 들면 뇌세포에 독소가 쌓여서 기억력이 지워지고 인지력과 이해력이 떨어지는데요. 김과 계란은 이를 되돌릴 수 있답니다. 계란은 3대 필수 영양소를 비롯하여 뇌 건강에 좋은 콜린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우리 건강에 많은 이로움을 주는 음식입니다. 김에도 뇌 건강에 좋은 영양 성분으로 알려진 비타민 B1과 비타민 B12가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바로 이 비타민들이 뇌세포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건망증과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또한 신경세포의 노화와 손상을 방지하여 손발이 저리고 따끔거림을 없애는 놀라운 효능이 있습니다. 게다가 김에만 들어있는 수용성 식이섬유인 포피란이라는 성분은 혈청과 간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동맥 경화를 막고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강력한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김과 계란을 함께 섭취하면 뇌 건강은 물론 간 건강까지 챙기실 수 있으니 시너지 효과가 배가 됩니다. 이와 더불어 김과 계란에는 베타카로틴 함량이 매우 풍부한데요. 김의 베타카로틴 함량은 당근보다 무려 4배 가까운 수준으로 많으며 우리 몸의 산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시력을 보호하고 야맹증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뇌 건강과 간 건강 그리고 눈 건강을 비롯하여 동맥 경화 예방을 위해서 김과 계란을 함께 꾸준히 챙겨 드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김과 최고의 궁합 음식은 두부입니다. 식물성 단백질 식품인 두부는 김과 궁합이 매우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혹시 김에 칼슘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국립농업과학원에 따르면 김에는 우유보다 무려 4배나 많은 그리고 시금치보다는 약 10배에 해당하는 양의 칼슘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김에는 비타민 A와 비타민 D가 들어있는데요. 바로 이 비타민들이 김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칼슘이 체내에 흡수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김만 드셔도 골밀도를 높여주니까 골다공증과 뼈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김과 두부를 함께 드시면 두부의 풍부한 이소플라본이 몸속에서 칼슘 흡수를 더욱 촉진하여 뼈 손상을 막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뼈 조직의 생성을 촉진하는 작용을 하여 건강한 뼈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두부와 김에 풍부한 단백질은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근감소증을 예방해주고 근육 생성을 촉진하는 단백질 보충제 역할을 한답니다. 다만 두부만 드실 경우 두부의 원료인 콩에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은 우리 몸속의 요오드와 반응하여 요오드 손실을 일으켜 갑상선에 부담을 줄 수 있답니다. 따라서 김과 두부를 함께 드시면 두부로 인해 손실된 요오드를 김이 보충해주기 때문에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도 안전하게 드실 수 있으므로 영양면에서도 균형 잡힌 식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의하실 점은 다시마나 미역 또는 파래에는 요오드 함량이 김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김 외에 이런 해조류를 많이 섭취하실 경우 요오드 과잉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김을 드실 때 주의해야 할 점과 또 어떠한 방법으로 드셔야 몸에 보약이 되는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첫 번째로 생김보다는 살짝 구운 김을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더 좋으며 두 번째로 도토리 묵은 끓은 물에 살짝 데친 후에 김과 함께 드셔야 체내 철분 흡수율을 높일 수 있고 세 번째로 김은 계란이나 두부와 함께 드시면 혈관 건강과 뇌 건강은 물론 뼈 건강에도 보약이 되어 시너지 효과는 배가 되니 잊지 마시고 꼭 함께 챙겨 드셔야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지인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50대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